안녕하세요. 플라워TV 리더스 클럽 멤버 금바다 회장 김애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개할 작품은 유리 용기를 이용한 테라리움입니다. 사용된 식물은 틸란드시아로 먼지를 잡아먹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힐링 플랜테리어의 작품에 각광받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크리스탈 소재는 시원한 청량감을 줄 수 있고 물이 아니지만 물 표현이 되는 그래서 바다에 식물이 있는 듯이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보시기에 시원한 모습으로 테이블 장식을 해두시면 환경적인 기능, 미적인 기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힐링 플랜테리어 작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